경주 씨는 조태열 장관이 8월 30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방문해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사원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 회의장이 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를 포함해 더 K호텔, 힐튼 경주, 손우벨 경주 등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오찬장, 만찬장 및 문화행사 개최제인 황용원, 불국사, 경주박물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경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과 한국적인 전통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적의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나경 경주시장은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다양한 붐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주시와 경북도 외교부는 오찬 및 만찬장, 부대 행사장 등 정상회의 주요 시설을 확정하고 조성 및 리모델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범정부 차원에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기본 계획이 마련되면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